자 여럿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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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많은 황수했습니다 이렇게 우럭이 나왔는데 자 저렇게 금방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잡아냈네 수확이 야야야야야 빠졌다 빠졌어? 여러분도 많은 차분 네것 다 들어갔습니다 저 물속에 잘 있어요 많은 이따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을까 계속 가만 자 많은 이따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또 제거 이야 이렇게 자 자 제가 거지는 빵 좀 물어 많은 이따가 이따가 가져왔습니다 자 또 이곳에 제 낚싯대에서 나온 물어 수확 자 또 수확 선생님 찐낚시를 홀린 낚시를 하고있고 짜랭시 짜랭시 또 또 또 또 또 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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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아 철창 이메센에 연호 이렇게 자 또 이렇게 물을 붙고 올라왔네 예 자 우럴 아 또 왔습니다 세 번째 지금 팍 꽂고 들어갔는데 저렇게 차분해 자 또 이렇게 차분했습니다 또 말은 있고 오늘 또 앙금 한 마루 바테랑 또 차분했습니다 자 우럴 아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